저는 한 사람에게 대한 미운 감정으로 괴롭습니다. 몰라로 계속 환기시키지만 위로의 힘을 좀 주십시오. 미운 감정이요. 미워하세요. 미워하시고. 이게 마음을 잘 하세요. 이런 거예요. 몰라로 환기도 시키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좀 작정하고 미워도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찜찜한데 그러면 다시 또 몰라할 힘을 얻어서 또 몰라를 해보세요. 시간이 가야 됩니다. 그러게 저러게 하루하루.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.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내공이 생기실 거예요.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요. 미워한다고 큰일 납니까? 미워하세요. 벽에 막 사진 붙여놓고 던져도 보고. 뭐 어때요? 잘 수습만 하면 돼요.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하는 짓거리냐 하고 잘 돌아오시면 돼요. 내 한도 좀 풀어야 돼요. 여한이 있어서 그래요. 지금 그렇죠? 여한이 있어서 지금 계속 미우신 거예요. 내 여한이 안 풀리니까.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푸는 법도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풀어보는 거죠. 저주인형 막 못 받고 이러시라는 건 아닌데 살짝 해보시고 내가 뭔 짓거리니 하고 오히려 그런 내가 참 이런 짓까지는 하지 말자 하고 딱 자명해져서 한이 딱 떨어지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거든요. 적절한 방편은 좀 쓰셔라. 미워도 하셔라. 막으려고 하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미워할수록 나만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선명하게 드셔야 돼요.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그렇게 들잖아요. 안 멈춰져요. 그런데 실감나야 돼요. 차라리 조금 미워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실감이 나야 자기가 멈출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문제가 있네. 이건 내 손해네. 이걸 실감나게 느끼셔야 돼요. 아니 희노애락, 탐진치 다 여한없게 부리세요. 다만 나중에 인과를 생각해서 조심해서 육바라밀의 기준을 육바라밀의 내비게이션을 잡고 조금씩 조심조심 걸어가시면 더자덜찜을 명심하시면서 항상 더 자명한 적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면서 미워하시다가도 불원복 빨리 돌아오세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näm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